우리 2018년 최고의 예능 픽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진짜 이분들의 앱소드 하나하나만 들어도 시간에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사실 각자 혹시 뭐 좀 픽사이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예능 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별건 없고 아까 DJ라면서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그 미국에 트월킹이라는 장르의 댄스가 있거든요. 진짜 트월킹이야. 이거는 그 정말 그 제이 블랙 씨도 오 제이 블랙 씨. 제이 블랙이 인정했어요. 트월킹 진짜 잘한다고. 진짜요? 트월킹 한 번. 트월킹 한 번. 저 춤이 진짜 되게 어려운 춤이거든요. 아니 근데 좀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묘하게 또 이국규 씨랑 또 장르가 달라. 잘해 잘해 진짜 잘해. 날씨 코스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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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가자. 땅에 가자. 순간적으로 저는. 예예. 승마의자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 춤입니다.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고. 왜 확실히 미국에서만 쳐야 되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뒤쪽에 있던 카메라 감독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조홍킹이. 어머니. 배우신 거예요? 배운 건 아닌데. 배울 걸 그랬나봐요. 내가 갑자기 배질 않았죠 지금?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외국 아티스트들은 많이 춤을 추는가요? 정말 많이 주죠. 엄청 많이 주죠. 엄청 많이 주죠. 경환 씨. 경환 씨는 좀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뭐 혹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뭐 저런 춤 다음에 하기가 되게. 저런 춤 다기요. 이거 유명한 댄스예요. 조홍킹이요. 이거 내가 늘 보면 허경환 씨가. 다른 분이 웃기면 그걸 잘 안 보더라고요. 다음은 뭘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뭐. 아니 그냥 뭐.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사실 이제 뭐. 개그맨으로서 웃긴 춤을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여주. 뭐 저한테 원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 없어서 못했던 거 있어요. 옛날에 이제. 자 올해 그. 각자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제가 준비한 춤을. 네. 좀 약간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약간 시간 되시나요? 잘하네. 아 잘하네. 춤춘지. 시간 없이 테이프 없대. 클로징대 클로징대. 클로징대. 딱 10초 안에 끝내보세요. 10초 안에. 자석 춤이라고. 이게 이게. 같은 규기. 같은 규기 보태 있는 거야. 한번 해 주세요. 같은 규기 보태 있어요. 이거 창원춤입니까? 음악이 좀 나와야 돼요. 헤이. 잠깐만, 하고 있는데 한 번 해보자.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재미있지 않아요? 안 보고. 배 나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춤 만족심 가세요. 아니, 왜요? 내가. 거의 안 맞는데. 내 스스로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 아주 진짜 네 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각자 올해 목표를 좀 갖다리게 해볼까요? 먼저, 나린 씨가. 네, 나린 씨. 아이고, 저는 뭐 큰 목표를 할 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열심히 하면서 유쾌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경은아 씨. 오늘 저희 토크가 한 40개가 있었는데 많이 못 보여줬어요. 아시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 KBS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KBS인데 KBS에서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경은아 씨도 많이 보고 싶네요. KBS에서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선 씨도? 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굴 많이 비추고 좀 활동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또 우리 지선 씨 포털을 뜨겁게 지선 씨의 소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뭐, 열회로도 어떻게든 뜨겁게 양렬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오늘 또 함께 한 사람으로서 출근할 수 너무나 좋고. 네, 어떠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들어 다음 주. 그리고 진심으로 올해는 나린 씨도 그렇고 다들 좋은 짝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요. 네, 진짜 진짜. 가까운 데서 찾아요. 네, 가까운 데서. 네. 둘이 벌써. 둘이 벌써. 한 10년 전 부모 같아. 둘이 잘 어울려요. 둘이 잘 어울려요. 너무 좋은데 마지막 테이프 너무 짧은데 끝까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같은 종족이에요.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저그 같은 게. 아쉽다. 저희는 다른 종족을 찾아서. 그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정말 네 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이네요. ㅎ 으헤 으유 아쉽다. 텅, 비어 있는 교실에 어색한 척맡. 원래 교실이 이렇게 작았 tan. 잠 수 deceive 잠겨 보은. 졸업식 잡는. 나는 아직도 기억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